자녀씨는 어딜 가나 비주얼 담당을 하고 계시죠? 저렇게 키를 푸고 훤칠한 줄 몰랐습니다. 어 근데 그 이제 현장에서 촬영하면서는 이제 정글의 법칙을 갔다 왔던 생각이 되게 많이 났었어요. 뭔가 이런 환경도 너무 비슷하고 그리고 특히나 불 피울 때가 가장 생각이 많이 났는데 근데 어 죄송합니다. 그 딱히 정글의 법칙과 이 작품에 대해서 연관은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솔직히 다 같이 정글 가면은 진짜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어 저는 아무래도 경호 형이 좀 잘 리드 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. 근데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. 한번 가고 싶은데 근데 여기 MBC라서 나중에 감사합니다. 두 분의 답변 이후에 두 분의 답변 이후에